개그우먼 조해련 남묘 호랭개큐에서 기독교로 개종 십자가를 증오했던 조해련 욥기를 엽기로 읽던 조해련 성경만 안 읽다 성경만 읽는 조해련 남묘 호랭개큐를 믿던 조해련 드디어 기독교로 개종한 조해련 믿음의 자매 조해련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미주중앙일보에 따르면 개그우먼 조해련씨가 확 변했다 주변 지인들로부터 눈빛이 바뀌었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다 조해련씨는 요즘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했다 한때 일본의 신흥종교인 창가 학회 신자였던 그에게 이는 매우 생소한 변화다 조씨는 욥기를 엽기라고 읽을 정도로 성경은 나와 거리가 먼 책이었다며 그러나 요즘은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성경을 하루에 다섯 내지 여섯 시간씩 읽을 정도로 나에게 의미 있는 책이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조씨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인생을 달려왔다 노릉만큼 결실도 맺었다 한국 연예계에서 최고의 개그우먼으로 성공 가도를 달렸고 그 덕분에 각종 건강 비디오와 외국어 학습서 자기 개발서도 냈다 일본에 가장 먼저 진출한 한국 개그우먼 이로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다 반면 일본 활동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에 중심했었고 이혼동 가정사로 인생의 우여곡절도 겪었다 하지만 성경이 가져다 준 의미는 그동안 그가 달려온 삶의 궤적을 바꿨다 그동안 그는 신앙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조씨는 영적인 것 살아 숨쉬는 생명이 가진 속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인간은 그것을 느끼게 돼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도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신앙에 대해 한번 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살다가 정말 방법 없어도 이제는 닥달 안 해요 대부분 내 힘 믿고 살지만 본래 인간의 존재성 인정해야 교회 십자가 무덤처럼 느껴 이젠 예수생이란 말 좋아 과거엔 항상 계획 세웠지만 지금은 매 순간 살아가려 해 개그우먼 조혜린 씨는 모든 게 열심이었다 마음 한구석에 존재하고 있던 불안함 때문이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인생은 달릴수록 역설이었다 발버둥 칠수록 공허했고 평안함이 없으니 스스로 지쳐 나갔다 그런 조혜린 씨가 요즘 기독교 신앙을 접한 뒤 주변으로부터 눈빛이 변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조혜린의 신앙 이야기 눈빛이 어떻게 변했나 예전에는 눈빛에 독지가 있었다고 하더라 세상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다 나 조혜린이야 하면서 내 힘만 믿었다 그런데 주변에서 요즘은 내가 평안해 보인다고 한다 왜 평안하지 못했나 연인이다 보니 내 코너가 없어져서 일이 줄거나 주변에서 요즘 TV에서 잘 안 보이네 하면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 그 강박관념 때문에 무언가를 위해 계속 발동을 걸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쳐 나갔다 그런데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를 도우지 못하겠더라 8남매 중 다섯째 부모님은 아들을 원했다 출생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차별을 겪었다 나는 알바를 자석공장 과작공장 채소 장사 등 안 해본 일이 없다 심지어 한양대 영국영화과도 이상한 전국을 선택했다고 엄마한테 맞았다 갑자기 인기라는 것을 얻었다 계속 무언가를 이루려고 정처 없이 떠돌았지만 항상 만족하지 못했다 나중에 신앙을 갖고 난 뒤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갈급함 같은 것이 있었다 그녀는 과거 일본의 창과학회 종교의 신도였다 영적인 것에 관심도 많았다 한때 유명 스님이나 영성가 성인들의 책을 모조리 탐독했다 의식혁명을 읽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를 직접 만나 영적 세계의 의미를 묻기도 했다 무엇을 그리 찾았나 평안, 평화를 찾아다녔다 거창하진 않고 그냥 내 수준에서 타종교의 경전도 파봤다 어찌됐던 일종의 마음공부였다 물론 좋았지만 계속 뭔가 허전했다 타종교는 대개 내 안에서 계속 뭔가를 끄집어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최고의 존재, 주인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성경에는 조물주가 있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 존재성 자체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면 됐다 그냥 나답게 살면 됐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나 정말 싫어했다 비행기 착륙 직전 도심 곳곳에 가득했던 십자가조차 너무 싫었다 내 눈엔 그게 무덤처럼 보였다 교회는 돈이나 해먹는 곳, 목사의 횡포, 비리 등 그런 이미지였다 당시 남자친구, 현재 남편이 교회 이야기를 꺼내면 곧바로 대화를 막아버릴 정도였다 그녀는 친한언니 이성미 씨의 오랜 기도와 현재 남편을 만나면서 서서히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됐다 지금은 한국수석교회 집사당 45세 때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교인이 됐다 처음 신앙을 고백하고 통곡했다 하루는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라 하더니 인터넷에서 찾은 영접 기도문과 유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며 예수를 믿겠느냐고 하더라 그런데 신이 안되는 거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다 그런데 남편이 다시 한번 독생자 예수의 사랑을 믿느냐고 묻는데 나도 모르게 네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눈물이 모두 쏟아져 나왔다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나 그동안 인생을 너무나 무겁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존재를 착각하고 살아온 것 같았다 내 모든 짐과 죄를 내가 어깨에 쥐고 살아왔던 모습과 예수의 모습이 함께 떠올랐다 부와 명예와 있던 과거가 안그림나 참 재미있는 게 신앙이 왔다갔다 할 땐 그 생각이 너무 심하게 들더라 초신자 때는 기도 응답도 잘 되고 좋은 일이 많다고 하던데 난 안그랬다 그랬더니 불만과 투정이 남았다 그래서 마음을 딱 청했다 성경 말씀처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방식으로 살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때부터 매 순간 혼잣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본다 예전에는 항상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는 순간순간을 살아가려고 한다 지금은 성경이 너무 좋아 일하는 시간 외에는 다섯 내지 여섯 시간씩 성경을 본다 완전 반전 인생이다 지금 나는 예수쟁이라는 말이 너무 좋다 신앙을 가져보니 오늘날 그 말을 듣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게 됐다 사람들도 내가 더 많은 웃음을 주길 바란다 그러나 만약 나보고 못 웃기면서 예수쟁이가 될래 웃길 수 있는 대신 예수쟁이를 포기할래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전자를 택할 것이다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조혜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크리스찬 TV였습니다 크리스찬 TV 크리스찬 TV 감사합니다.